아이언맨을 죽이려는 수많은 빌런들 그리고 학창시절의 토니 스타크 오늘 소개 드릴 작품 넷플릭스 아이언맨 아머 어드벤처입니다 영화와는 달리 학창시절부터 아이언맨 수2를 취미로 만드는 토니 스타크 세계적인 기업 스타크 인터내셔널의 주인이자 토니의 아빠인 하워드 스타크도 있었고 오직 무기만을 만들어낸 오베디아도 있었습니다 오베디아의 의견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토니의 발명품으로 발굴 중이라는 유물발굴지로 향합니다 하워드가 가진 마클루안 반지와 관련이 있는 곳이었죠 비록 학생이지만 이미 회사에 큰 도움이 되는 발명을 해낸 토니 스타크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걸려오는 오베디아의 전화 하워드가 오베디아의 제안을 거절하자마자 갑자기 비행기가 폭발합니다 하워드는 그렇게 사망했고 토니는 가까스로 수트를 착용한 덕분에 목숨은 구했지만 인공심장을 달아야 했죠 회사는 순식간에 오베디아에게 넘어갑니다 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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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worry nothing you need to be concerned with I'll personally take care of everything until you're legally ready to step back in it's what your father wanted to he wanted you living with the road his school being a normal kid 성인이 되면 회사를 넘겨주겠다 말했지만 그럴리가 토니는 로드를 따라 학교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우연히 옥상에 갔는데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페퍼 포츠라는 학생을 만났죠 영화에서 아내로 나오는 그 페퍼 맞습니다 오베디아가 하워드의 사망으로 가장 큰 득을 본다는 페퍼의 말에 수트를 입고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토니 오베디아의 대머리는 하워드가 없어지자마자 무기를 주구장창 만들었고 스타크 타워에는 폭주한 열차가 한데 오고 있었는데 이를 토니가 막아냅니다 from the start of the track and it's been rerouted onto the private stock tracks there's hundreds of people inside there you still have to slow it down let me see if i can find a map or something got it only goes to start tower the track you switched it to it's not finished 덕분에 아이언맨은 순식간에 유명인이 되었죠 그리고 열차를 보낸 이는 텔링제의 주인이 될 만다린 영화의 내용처럼 대머리는 아이언맨 수트까지도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체를 드러내는 만다린 새 아버지를 가진 진 칸은 자신이 진정한 칸의 후예라며 불만을 토로했죠 한편 아이언맨의 등장으로 시끄러워진 학교 이 덩치는 놀랍게도 해피 호건입니다 영화에서 나왔던 경호원 맞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토니의 발명품 어스무버 토니가 만들었지만 오베디아가 무기로 개조했고 이를 팔기 위해 시연을 하는 중이었는데요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 없던 토니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무기로 개조된 만큼 위력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오베디아 앞에 갑자기 만다린이 나타납니다 그의 목작은 하워드가 가지고 있던 마클로 한 반지였죠 오베디아의 정신이 팔린 사이 토니는 어스무버를 처리 쓰러진 토니 앞에 만다린이 나타나는데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는 타노스 마냥 반지를 자랑하고 사라졌습니다 토니 앞에 나타난 만다린의 정체는 칸이었고 그의 새아버지 장은 갇혀있었죠 그리고 아버지의 반지를 확인한 토니는 곧장 아버지의 일기장을 통해 장을 찾아갑니다 칸은 아예 대놓고 토니의 수업까지 찾아왔죠 그는 토니의 과제를 도와주곤 했는데 거대 조직의 도련님이라 그런지 납치범들이 찾아옵니다 얼떨결에 토니와 페퍼까지 납치 토니의 신호를 받은 로드는 원격 조정으로 스툴을 보냅니다 납치범들은 둘을 없애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늦지 않게 원격 조정 수트가 등장했죠 그런데 조정이 많이 미숙한 로드 다행히 토니가 수트를 착용했고 빌런들을 처치합니다 제조어는 고소가의 로봇을 사용하여 제조어는 고소가의 로봇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다른 작전으로는 타입을 사용합니다 대신 고소가의 로봇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어는 제조어는 고소가의 로봇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ено 원격 조정 덕분에 정체를 감추는 데에도 성공했고 칸은 빌런들을 신문했죠 토니는 스타크 시설에 침입했다는 누군가를 찾아왔습니다 정체불명의 냉동수트를 입은 남자 적대하기보단 도움을 주는 남자였는데 그 역시 오베디아에게 원한이 있는 남자 자칭 블리자드 누명을 쓰고 딸과 아내를 잃었다는 글을 돕기로 했는데 혹시 모르니 FBI 아빠를 둔 페퍼에게 조사를 맡깁니다 자칭 블리자드의 정체불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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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불명 토니는 블리자드의 장비를 찾았고 블리자드와 함께 시설로 침투했죠 토니는 굴하지 않고 출동합니다 시설의 경비가 나타나자 가차없이 공격하는 블리자드 페퍼의 조사 결과 블리자드는 누명을 쓴 것이 아니라 범죄를 일으키고 쫓겨난 과학자였다고 합니다 결국 토니와 블리자드가 한판 붙게 되고 시설의 정체불명의 정체불명 점점 마음이 조여왔죠 하지만 아무리 오베디아가 싫어도 의미없는 살생을 원하지 않았던 토니 주변의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미친 성능의 블리자드였지만 토니의 기술이 더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껏 살려줬더니 분탕치는 대머리 다른 어딘가에서는 페퍼의 아버지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공격을 받았고 소식을 들은 토니는 페퍼를 돕기로 했죠 토니 못지않게 엄청난 기술을 가진 새로운 밀런 미스터 픽스 자신을 찾아대는 페퍼를 역추석해 킬러를 보냅니다 토니와 로드의 도움을 받아 도망치는 페퍼 다행히 늦지않게 등장한 토니 토니의 도움을 받아 도망치는 페퍼 문제는 픽스가 통신을 해킹했다는 것입니다 토니는 페퍼한테 정체도 들켜버렸고 로드의 집으로 갔는데 위플래시가 있었죠 아무것도 못하고 한방에 잡 댄 토니 로드가 위험에 빠지는데 진지게 정신 차린 토니는 다른 수트를 가져왔습니다 또 지는가 싶었지만 토니의 승리로 끝났죠 그리고 과거를 보여주는 장면 태양을 연구하던 크림슨 다이너머라는 인물과 수트를 입고 태양에 접근하는 이반 방코가 있습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태양에 계속 접근한 이반은 플레어에 휩싸였고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죽은 줄 알았던 이반이 지구에 돌아왔죠 무작정 공격을 해대는 이반 토니의 수트는 최참단이지만 무식하게 강한 이반의 수트를 뚫을 수 없었습니다 토니는 로드와 페퍼에게 페가수스라는 기업을 조사해달라 말했죠 페가수스는 이반이 있던 연구소이자 크림슨 다이너머가 있는 연구소 이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크림슨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죠 정보를 얻은 토니는 즉각 페가수스로가 설명을 듣습니다 크림슨은 이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었지만 그를 구하면 돌아올 수 없었기에 버렸다고 하죠 얘 극대노하며 문을 부수고 들어온 이반 토니는 무력으로 이기지 못하니 이반의 가족을 찾기로 합니다 페퍼가 가족을 찾았고 토니가 복날을 개패든 맞으며 시간을 버텼죠 심장이 멈출 위기까지 가는데 이반이 가족이 나타나면서 상황이 종료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본 작품은 넷플릭스에서 감상하실 수 있는 아이언맨 아마오드벤처 시리즈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즌은 총 2개가 있는데 시즌 하나당 20화가 넘는 분량의 편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언맨의 이야기만 나와서 신기해서 봤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익숙한 빌런들과 캐릭터들이 나와서 신기하긴 한데 조금 더 봐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마지막 빌런은 텔링즈를 모두 모은 만다린이 나오겠죠 저도 끝까지 다 봐보고 반응이 좋으면 시즌1 결말까지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벳 시리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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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